며느리 방귀, 천둥 방귀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시집을 왔어. 그런데 섹시해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지 뭐야? 벼루, 책, 배, 고추, 고구마, 강아지 최고, 최고! 그런데 섹시해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지 뭐야? 원님의 아내가 된 콩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던 날에도 새어머니는 팥쥬만 잔치에 데리고 갔어. 돌아올 때까지 시킨을 다 해놔! 두꺼비 빗자루 참새 하지만 새어머니는 매일 심술을 부리며 콩쥐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